최진밭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바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뇌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낚시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리 어찌 아니 않을까 배수의 진실 상에서